세 번째 마지막은요.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왼팔을 뻗어주자입니다. 이 왼팔은 스윙을 하면서 뻗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백스윙을 할 때도 쭉 뻗으려고 하시고요. 공을 치고 나서도 쭉 뻗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왼팔은 스윙하면서 사실 쭉 뻗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백스윙부터 볼게요. 백스윙도 뭔가 선수들은 왼팔을 쭉 뻗어있는 것 같아서 왼팔을 쭉 뻗으려고 하시는데요. 자세하게 보면 왼팔은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일자로 툭 섰을 때 편하게 일자로 툭 섰을 때 측면에서 보일 때 지금 팔꿈치는 완전히 쭉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은 구부러져 있어요. 제가 그냥 팔에 힘을 빼고 이렇게 툭 떨어뜨려요. 그러면 팔은 살짝 팔꿈치 선에서 구부러져 있죠. 맞아요. 이렇게 펴지지 않아요. 이건 힘을 줘야 펴지는 거지. 힘을 뺐을 때는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동작, 이 정도의 굽힘이 백스윙에서도 살짝 나와야지만 어깨와 팔에 힘이 빠져요. 근데 쭉 펴려고 하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수들의 동작도 보게 되면 얼핏 봤을 때는 펴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쭉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팔을 굳이 멀리 쭉 뻗으려고 하지 말자. 백스윙에서 편하게 그냥 어느 정도의 굽힘을 만들어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그런데 프로님 저는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구부러져서 이걸 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골퍼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런 분들은 첫 번째로 몸이 돌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몸이 회전되지 않고 팔로만 들었을 경우 왼팔이 구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충분히 오른쪽으로 돌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많이 돌았는데도 팔이 구부러지는 분들은 왼팔을 펴지 않고 구부리는 게 맞습니다. 그건 내 유연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얘를 펴려고 해서 힘을 주는 것보다 조금은 구부리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왼팔, 백스윙 때 너무 펴려고 하지 말자. 팔로우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우스로도 뭔가 치키닝이 되는 것 같고 쭉 뻗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왼팔을 뻗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팔로우스 때는 반드시 왼팔이 구부러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른팔이 펴질 수가 있어요. 자, 골프스윙은 원이죠.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랬을 경우 한쪽 팔은 구부러지고 한쪽 팔은 펴져야 돼요. 백스윙도 오른팔은 구부러지고 왼팔은 살짝 펴지잖아요. 공을 치고 나서도 왼팔은 구부러져야지 오른팔이 펴져요. 그런데 왼팔을 피려고 하게 되면 어깨가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회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팔을 오히려 과감하게 접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왼팔을 이렇게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듯이 접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그리고 오른팔 뻗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팔로우스로 자세예요. 그런데 치키닝은 왼팔이 잡아당긴 거예요. 몸쪽으로 접은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돌아볼게요. 그리고 클럽 잡으면 치키닝이죠. 지금 옆에서 두 프로님들도 따라하고 계신대요. 지금 박세희 프로의 레슨을. 계속 이렇게 따라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팔을 구부리면 왜 치키닝을 시키는 거예요? 라는 볼페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니까. 그렇죠. 이렇게니까. 치키닝은 내 팔을 몸 밖으로 잡아당기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왼팔 접자는 몸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오른팔 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팔로우스로 자세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백스윙 때도 그냥 왼팔 편하게 구부려주시고요. 너무 필려고 하지 마시고 공을 치고 나서도 내 왼팔이 왼쪽 어깨 방향으로 과감하게 접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내 왼쪽 어깨 방향으로 과감하게 접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절대 스윙에서 하면 안 되는 동작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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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